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열린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두 차례 모두 파행을 빚었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는 이 같은 갈등을 우려해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갈수록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는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비공개 논란 속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예견된 상황입니다.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 단독 입수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입니다. 작성자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 유역환경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반영 여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도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 검토 기관들도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2019년 이후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통 창구 마련과 갈등 조정 협의회 등 주민 참여형 갈등 조정 방식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토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모두 마쳤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은 후속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여타했던 입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최소한의 이런 현지에 벌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문 검토 기관들이 요구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면서 제주지역 사회의 찬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 이슈와 변수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 논란과 함께 다시 불붙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역사와 이념 논쟁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절차는 재개됐지만 찬성과 반대 여론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제주 현안 해결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성과와 역할을 강조하는 민생 안정론에도 무게를 둡니다. 도민들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고물과 고금리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지내시는 도민들을 찾아뵙고 국민의힘은 제주 현안의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20년 독식 구도를 깨자는 현역 의원 교체론도 핵심 전략입니다. 20년 이상 일당 독주체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발전 내지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의당과 우리공화당 등 소수 정당들이 독자 후보를 낼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총선과 함께 또는 내년 10월에 도지사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점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구별 1등이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지 제주도 전체에서 3등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가 도입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최근 자치경찰이 불법 숙박업소들을 잇따라 적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업체들은 단속에 걸리고도 여전히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한 아파트.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욕실용품 등을 제공하다 지난 2월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적발 이후에도 한 달 넘게 계속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적발된 또 다른 농촌지역 주택도 상황은 같습니다. 최근 미신고 숙박업소로 적발된 곳입니다. 단속 이후에도 손님을 모집하고 여전히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박하시는 동안 되는 수건을 기본적으로 여러 개 제공해드리고 하루 오셔도 되고 해당 업체들이 계속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 미신고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영업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재난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없어 투숙객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밤사이 공사 차량 반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 측은 어젯밤 9시 40분쯤 공사 재개를 위해 장비를 진입하려 했지만 마을 주민 30여 명이 막아서면서 40분 동안 대치하다 차량을 철수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지금까지 마을 주민 8명을 공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내일부터 다시 차량 진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숲에 심을 나무를 주민들에게 직접 키워달라고 맡긴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수 길러낸 나무는 자치단체가 전량 사들이면서 짭짤한 부수입도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비닐하우스. 작은 화분 8천 개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묘목은 초여름부터 보랏빛 꽃을 피우는 나무, 붓들레야. 3월에 묘목을 심고 석 달간 키운 뒤 신안군이 만드는 숲에 전량 공급합니다.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농가가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인다고 볼까요? 1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에서는 각 섬별로 숲과 정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분재 정원과 튤립 정원, 홍매화 정원, 수국 정원 등 13개 정원을 만들었고, 라일락 정원 등 8곳의 정원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종 숲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나무값이 올라 나무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안군은 아예 나무를 직접 길러 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농가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섬별로 각기 다른 나무를 키운 뒤 신안군에 팔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순수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섬까지 나무를 운반하는 경비를 줄이고, 자치단체가 공을 들이는 숲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신안군이 주민들에게 생산을 책임져달라고 맡긴 나무는 애기동백과 태산목, 수국 등 22가지 품종 134만 그루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도 내려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압 경도력이 강해서 전국에 돌풍이 불텐데요. 제주도는 특히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15에서 20미터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성판악은 초속 25미터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산행은 자제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량은 적재물 고정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쪽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이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5mm 내외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비와 섞여 내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밤사이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은 온화한 남서풍이 불고 있어서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 15도, 성산 16도, 서귀포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 21도, 고산 20도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돌풍이 불겠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미터 안팎으로 다소 높겠고요. 오후에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다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업무로 고용한 외국인 여성 4명을 제주시내 단란주점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40대 업주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외국인 1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수배 요청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200톤급 중국어선 3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우도 남동쪽 90km 해상에서 입추력을 통보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새벽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 3대를 잇따라 뒤져 15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경청회가 두 차례 모두 파행을 빚은 가운데 제주도가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동부와 서귀포 도심 지역에서 열린 도민경청회에서 찬반단체의 극심한 갈등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찬반단체와 만나 경청회 진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제주 서부지역과 다음 달 제주시 동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도민경청회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제주도는 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등을 포함해 지역에서 추진할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에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 부처와 시도별 발전계획을 검토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백경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백경훈 신임 사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을 받았고 임기는 2026년 4월까지 3년간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도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제주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등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안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학교 신설 요구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개선 방안,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배치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전문가 검토와 주민 공청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설 요구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